명장의 레인스 아침 출근하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명장팀의 오늘 1부 스케줄은요 레인스 진행하고 2부는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시스터로케이션 3부는요 H1Z1 4기 특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계 듣고 짬나서 보고 아 사랑합니다 또 짬나서 이렇게 또 시청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공포면 모든게 용서되는 알겠습니다 뭐 지각을 하건 아니면은 오늘 생방이 짧건 공포면 된다 뭐 이렇게 네 감사하구요 오늘 또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잇 좋아요 자 제가 예전에 진행을 했었어요 어 뭐야 안돼 안돼 끄고 다시 할게요 자 예전에 진행을 했었어요 한 두달전 한달전 뭐 이렇게 예 진행을 했었는데 700년까지 왔습니다 이게 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게임이 700년까지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700년까지 어떤 마법을 못 풀었다는거죠 예 시팽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울오 네 어서오세요 어떠세요 좀 마법을 못 풀었어요 이게 저주를 풀어야지만 이제 주인공이 이제 해방되면서 끝나는 게임인데 자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제가 지금 어 쭉 보면은 아 내려갈 수 있구나 이렇게 어 윌리엄 제럴드왕 에드워드 아 여기서부터 시작했네 제가 아닌데 더 뒤로 못가네 아 602 아 여기서부터 시작했군요 제가 600년부터 쭉 시작했군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제 마녀가 찾아와가지고 저주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제가 그 기회를 놓친거에요 예 1990년대 오락실 게임인데 이게요 레인스가 승량이 명장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레인스가 그렇다고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럴드왕으로 시작하네요 밀정을 고용한다 지하 감옥에서 정신을 잇는다 계승자를 낳는다 새로 시작한게 낫겠지 계승자를 낳자 어 광산 폭발사고로 적어도 1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종교 그 다음에 마우스 보이시죠 종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농민을 위한 정치 그 다음에 군사를 위한 정치 그 돈을 위한 정치 여러가지가 있어요 예 아니요 뭐 이런식으로 해서 예를 했을때는 이렇게 어 좀 농민을 위한 어떤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대신 돈이 줄어들고 뭐 이런식으로 갑니다 아니오를 하면은 돈이 줄어들고 이런식으로 아 네 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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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메드리님 아유 메드리님 커피한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광산은 폭발사고로 적어도 100명가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애들이죠 매트라는 애네 페퍼민트 아이스티 오미자차 아이스티 같은게 집중력을 항상 아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 일단은 저는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누르면 아 아 100명은 농민을 잃었고 돈을 얻었구나 또 이런식으로 계속되는 선택을 하면서 균형을 이 네가지의 균형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게임 그러면서 이 유지를 하고 마녀를 만나서 저주를 풀면은 게임 끝납니다 다음파실 때 충전한 캐시는 아니아니요 소멸 아닐거에요 지금 빨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다음파 그거 문의 그거 알아보시면은 그거 있을거에요 이거 냅두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그거 그 문 고객센터나 아니면 그 이전하기가 있을거에요 100% 예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알아보시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중력의 노루나민씨 흠 어 운명이군요 어 이런 문장이 적혀있다 섬사람들의 왕국에 침범할 반란작전을 꾀하고 있다 병력을 파견할까요 아니면은 아는 이는 사실이 아닐까요 아 냅두다 아니면 병력을 파견한다 병력을 파견하면 당연히 군사가 빠지겠죠 냅두면은 반란작전 때문에 이게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어요 뭐 종교도 깎이고 농민도 잃어버릴 수 있고 군사도 잃어버릴 수 있고 돈도 잃어버릴 수 있고 비타민이 모세오세요 환희합니다 사라지면 출발 명장님 들으려 충고하 아 어떡해 지금 빨리 해보시겠어요 아 네 비타민이 모세오세요 환희합니다 고객센터 연락해보시면은 충전 일자나 그거 물어볼거니까 예 100% 뺏어가면 도둑이죠 예 아 너무 마음씨 너무 감사합니다 승냥이님 사랑합니다 음 병력을 파견해야겠죠 일단 막아야 되니까 와 쪽 떨어지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한 4가지 균형 중에서 하나의 균형이 깨지면은 벨붕 밸런스가 붕괴되면서 게임이 이제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그럼 쭉 가다가 뭐 728년인데 뭐 730년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이런 게임입니다 어 이풀기 몸풀기로 레이스하고 그 다음에 어 프레디 진행할게요 네네 이거 뭐야 병력이 동원되었으나 적군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헛찌거리했다는 얘기네 이런 문제에 적혀있다 섬사람들이 왕국에 침범할 반란작전을 깨우고 있는데 병력을 파견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났다는 거죠 넘기는 건가 어 넘겼어 어 남쪽 왕국에는 젊은 공주가 있는데 폐화와 어 공주의 약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야 아니 남쪽 왕국에 젊은 공주가 있는데 아 그러니까 결혼이란 게 아 이게 좀 이게 봐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평생을 같이 사는 건데 거부한 예를 하면은 이제 뭐 다 도움이 될 텐데 아니요를 하면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네요 아 어떻게 하지 이거 아 나 그래 뭐 결혼해봐 어 다 올라가네 괜찮다 이거 좋다 어 점술사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상황들이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뭐 올려주고 이거는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 균형을 조절하는 그런 정치 게임 되겠습니다 왕비님이 다른 분과 사랑에 빠지셨군요 아 이런 위험하죠 자 지금 왕비랑 결혼할 거였는데 왕비가 다른 사람이랑 사랑에 빠져버리면 이거 삼각관계에요 트라이앵글 예 범위다 삼각지대에 빠져버리는 네 그런 사랑과 정쟁 찍어야 될 겁니다 누구랑 자 여왕이에요 폐하 마상무에대회를 열어보세요 열면은 돈이 많이 나가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농민들이 회복이 되고 이제 군사도 이제 강해지고 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되네 아 마상무에대회가 그러니까 말타고 이렇게 칼질하는 것 같아요 해봐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나비아님 드디어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또 예 채팅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올해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따분해 죽을 지경입니다 어 그래? 훈련을 하게 할까? 아니면 와인을 줄까요? 와인을 줘 오 야 왜 두개가 깎여 이거 미쳤네 다른 나라 상인이 처음 보는 농기구를 팔고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 만들면 어떨까요? 따라 만들면 돈이 생기나? 그러니까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이 있는데 따라 만들면은 저작권 위반하냐? 드래곤 나이트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어 다른 나라 상인이 처음 보는 농기구를 팔고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봐 아 이런 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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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어? 미칫 아이나 아 눌러버렸네 어 고트프리드 공을 영주로 임명하여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만한 대가도 지불한다는군요 음 그래 해봐라 그럼 돈은 주는거야 나한테? 그렇지 고트프리드 공입니다 고트프리드 공입니다 상가 받을겠습니다 미개척지를 폐하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어 영광스럽습니다 엄격히 통치하게 하면은 이제 아 이게 이게 큰원이 있고 작은원이 있는데 공평하게 하게 하면은 이제 사람이 증가하구나 큰원이 아마도 증가 작은원이 마이너스겠죠? 어 둘다 증가네 어 예 고프 고트프리드 공에게 산악지들을 맡긴 결과 비리도 만연하고 황폐하기 짝이었군요 이런 야 너 들어와보라 해 아 현재 고트프리드 공은 대규모 산적단의 우두머리로 군들림하고 있습니다 군사를 파견하시겠습니까? 어 좀 가봐라 안돼 이거 가봐서 환복하겠습니다 폐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산적에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드리죠 어 그걸 말해봐 보물은 보잘것없는 수준이었다 저의 팔찌입니다 저의 손가락 하트입니다 폐하 이 자식이 8년을 제위했습니다 어 735년이 됐어요 이런 문장이 적혀있다 남쪽의 수비대를 그리핀이 공격하고 있다 어 남쪽의 수비대를 그리핀이 공격해? 그리핀이 뭐야 그리핀이 까마귀인가요? 아 그리핀도르가 그래서 약간 그런건가? 어 그러면은 잠시만요 돈을 보내면은 뭐야 무시를 하면은 깎일거 같으니까 돈을 보내 I eat you too 유럽 전설의 동물이에요 아 그렇구나 역시 드래곤 나이트님 박식이에요 대학계의 백마술의 기초를 가르쳐드리죠 레이디 푸실리아 백마술의 기초를 알면은 그 종교랑 이게 증가할 종교는 증가하는데 돈이 나갈 것 같아요 콜 여봐 이럴 줄 알았어 야 운명을 마음대로 바꿀 방법이요? 아니 행복이지든 방법이요? 어 행복은 마술로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석처럼 몸에 지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쩌라고 저는 폐하께 행복을 가져다 드릴 수는 없지만 불만의 씨앗을 제거할 수는 있죠 불만의 씨앗 왕비다 이 왕관이다 아 이게 참 예 예스올도예요 이 게임이 예 몸풀기로 진행을 하는 건데 레드코스머스님 어서오세요 민유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좀 새롭게 인터베이스 색깔 바꾸고 이렇게 좀 배치를 바꿨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견 다 수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즐겨보실 수 있게끔 아름답게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폐하께 행복을 가져다 드릴 수 없지만 불만의 씨앗을 제거할 수 있군 콜 어 불만의 씨앗 야 왕비는 갑자기 성을 떠났다 산화들 대부분의 왕비와 함께 떠나 왕은 불만스러웠다 아 나 장난하나 왜 떠나 빨간거보다 더 집중은 되는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쪽 나라에서 서쪽 나라와의 전쟁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 이게 남쪽이랑 서쪽 싸웠는데 남쪽에서 나한테 동맹을 청했네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군대를 파견하시겠습니까 남쪽 나라에서는 그에 따른 보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 조금만 어 돈이 일단 부족했으니까 서쪽마을에 약간 군사가 위험해요 군사 게이지가 서쪽마을의 백성이 고블린의 습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 하필 군사가 필요하네 이거 누가 처리해야 될까요 그대가 처리하게 교회에 이리 맞이 그럼 교회가 이리 빠지겠네 아니네 아이나 여행중에 코끼리를 발견했습니다 어 데리고 와봐 야 코끼리가 어딜 봐서 이렇게 드래곤 나이트님이잖아 지금 어떤 나라 코끼리야 이게 라라 크래프트 아 그거 해드릴겁니다 정말로 예 그거 해드릴겁니다 갑자기 드래곤이 나왔어요 예 이건 코끼리가 아닌데 아 이거 이거 좀 맞춰줘야 돼? 뭐 어떻게 가야 돼? 야 이거 코끼리가 아니잖아 주지겐 용이요? 농담하신거죠? 용은 상상속의 생물이라고요 그래 임마 그러니까 이게 어디 봐서 용이야 이거는 용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라나 이게 아 이거 군사수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용이야 아이고 아이씨 아이나 속박이 풀린 코끼리가 도주하기 전에 난동을 부려 성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나 죽었다 이거 아이씨 침략군이 성문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필 용이 남장판 만들고 나서 이제 군사가 별로 없을 때 이럴 때 하필 침략군이 성문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더이상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죽었어요 왕은 남아있던 군대를 이끌고 마지막으로 저항을 했지만 왕자 앞 계단에서 적병이 사라지 않았다 야이 너무 아 지금 지금 녹화한지 한 10분도 안됐는데 이렇게 할거야 정말 아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약간의 오해가 있었네요 이러면 또이떠듯이 왕께서 승하셨습니다 자 타락됐죠 다음 왕을 보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진행하는건데 계속 쭉 유지가 되야되구요 4개가 균형이 그상태에서 한 몇백년 후에 연수는 빨리빨리 흘러요 몇백년 후에 마녀를 만나서 나를 계속 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게임이 안 끝나고 여기서 저주를 풀리게 할 수 있는 마녀를 만나서 풀어야됩니다 자 아무튼 지하 감옥에서 전신을 있는다 밀정을 고용한다 계승자를 낳는다 선택하는것도 아니네 왠 또라이가 용을 코끼리로 착각해 왠 또라이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 폐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2000골드를 빌려드립죠 이자는 5%입니다 아니 무슨 부하 따위가 왕한테 사채를 아니 무슨 야 이거 대법체가 부하 아니 부하가 왕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개인 자금 빌려주고 이자 떼먹고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자놌리 안해 돈 아직 충분해 뭔소리 하는거야 지금 이런 문제에 적혀있다 저는 숙련된 밀정입니다 폐하를 모시겠습니까 모시겠습니다 콜 오야 사카왕왕 밀정을 고용했습니다 어 이거 4개 하면은 다 4개가 체크되면은 볼 수 있나 보다 봄부터 여름에 걸쳐 수도의 악취가 심해집니다 하수도를 정보에 돌아갑시다 돈이 들잖아 됐어 폐하 광산에서 엄청난 금액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제 부강한 국가가 되었군 이제 나도 부자로군 그래 함께 갑시다 예 함께하는 정치 야 좋아요 이웃나라 대사관을 설치하는건 어떻습니까 전쟁을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거 한번 미리 설치를 해놓자 이런 문장이 적혀있다고 용이 왕의 군고를 탈취할 작전을 용이 왕의 군고를 탈취할 작전을 깨하고 있다고 아 그래 보안을 증비하자 돈이 좀 나갔어요 헨리 집행관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성은 게으른 사위꾼이에요 그래 옥가산 옥가산 예 오늘은 폐하의 스무살 생신입니다 내 거밖에 안됐어? 저와 함께 축하해요 어 그러고 싶다 나도 어 그래 아니 저 콜하면은 돈 나가는거 아니야 생일이라고 분명히 뭐 나이트클럽 가고 안주시키고 막 이렇게 술시키고 하다보면은 100% 돈 많이 나간대 아 미안하다 돈을 아껴야 돼 렉스는 왕에게 따라오는 것다 어 그래 가보자 한번 렉스는 왕을 시장구석에 있는 쓸쓸한 동굴을 이끌었다 왜왜왜왜 개를 한번 믿어볼게요 말이세요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제게는 보입니다 뭐가 우드리 위험으로 가득하고 당당한 남자 그 앞에 보이는 것은 개 폐하 나 야 좋아요 점술의 왕 모든 것이 끝을 맞이할 때 섬의 백성이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 그래 계속해봐 겐다이요 야 점술을 했다고 이렇게 돈을 떼가는게 어딨어 아 거절한다 하면은 이렇게 민심을 잃어버리는건가 예 희망이랑 예를 하면은 돈을 주는거구요 꺼져 아 뭐냐 아 병사들의 임금이 너무 났습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인상 부탁드립니다 야 니네 싸움도 안하잖아 지금 어 아 우리처럼 이게 대한민국처럼 이게 남북전쟁 휴전단계여가지고 이제 약간 급여를 줘야 된다면 알겠는데 어디랑 싸우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거 월급 올려달라면 곤란해 미안하다 안돼 교활한 뱀이 폐하의 소매 속에 수험에 있습니다 언제 누가 넣어놨어 이거 뭐야 물방울이 물방울 강이 범람하여 전국에 홍수 피해가 생겼습니다 교회와 군대 모두 구호활동을 도와주세요 아 그래 이게 도와줘야겠죠 안 도와주면은 이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도와주자 어우야 돈 포옹하실래요? 헨리 집행관 포옹하는데 갑자기 나 칼로 찌르는 거 아니야? 포옹하면은 얘 아니요 얘를 하면은 어떻게 되지? 내가 얘랑 포옹을 하면 아유 자꾸 왜 얘 뭐야 근데 포옹을 왜 갑자기 이게 좀 이상한 애 같으데요? 숨겨왔던 나 아 왜 왜 갑자기 나름 포옹할라해 수줍은 맨 아니요 오오 나이스 수도에서 포컬이 일어났습니다 어 자세한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대비해 눈을 아 문을 폐쇄하시겠습니까? 어 문을 폐쇄해 상인과 제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두정치제로 인해 왕은 국외로 추방되었다 뭔 소리 또다시 왕께서 승하하고 조지 점술의 왕 김매생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다음 왕이 선출됐죠? 자 왕 제럴드 왕 12대 국왕이 선출됐습니다 이걸 또 체크를 해줘야 되네 어 이렇게 선택지를 체크를 해줘야지만 이제 마녀를 만날 수 있나봐요 오 되게 여기 뭐가 많이 있네 아 자막이요? 오른쪽 아 뭐야 아 여기 밑에 오케이 네 자 또다시 0년부터 시작합니다 배고픈 뱀이 동쪽이 숨어있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오죠 얘 누군데 밀고자 가봐 아니 찾아오는데 차비가 뭐 무슨 야 리무진 타고 가나요 지금? 아니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떼가 아이나 어 레이디 푸실리아 공작이 신혼을 맞이하는 여성의 잠자리에 함께하는 봉건적 제도를 다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작이 신혼을 맞이하는 여성의 잠자리에 함께하는 안되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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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인생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갓게임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건 도대체 어떤 게임인가요? 자 이런게 위에 어 뭐 이렇게 신앙 농민 군사 돈 이런식으로 내계의 균형을 선택에 따라서 맞춰가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 저주를 푸는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갓게임은 아니고 인생 사랑하는 그런 게임 아 메대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메운우님 어서오세요 아 고트 프리드공 화마가 성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마가 뭐야? 화마를 잘못 말한거 아니야? 요새를 지켜야겠죠? 국고를 지켜라 돈만 지키면 안될거 같아 국고를 지키면은 어우야 이거 많이 나갔는데요 요새 지켜! 어우야 살았어요 어우 나 죽을뻔했네 나는 명장님이 공포게임 할때가 참 좋더라구요 아 그래요? 이 뭔 개소리야? 알겠습니다 공포게임 해드릴거에요 드디어 이제 채팅좀 해주시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소통하니까 그죠? 예 드디어 입을 열어주시네 밀고자 야망에 불타는 도마뱅이 제후를 모아 용이 되어 폐하를 짓누리려는 획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 죽여버려야지 군살 파견 왕의 판단으로 인해 동부는 무법지대가 되어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뭐만 하면 이렇게 안좋은 결과 나오나요? 매실주님 아 나가셨네 이런 문제에 적혀있다 남부마을에서 일부 다처제를 시험하고 있다 일부 다처제야? 그쪽으로 여행을 가자 성직자를 파견한다 군사를 파견한다 성직자부터 파견 어? 이럴수가 뽀미님님이 한계를 예능치 특히 명장님께 후원하셨습니다 아 뽀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뽀미님 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모바일로 보고 계시나요? 아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쿠키 옆에 저게 우유인가요? 아니면은 쿠키 옆에 우유인가요? 아니면 저 뭔가요 저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의 후원에 또 올라갑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정말 폐하의 결정 중 하나가 수천의 무고한 인명을 죽일 것입니다 뭐 클릭했나? 아 우유예요? 핸드폰인 줄 알았네 스마트폰인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뭘 하는데? 뭘 뭘 하는데? 갑자기 예수 어떤 결정이냐고 사형수가 너무 많습니다 병사들도 처형을 돕게 하십시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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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라 도와라 술 취한 군인들이 수도원을 습격해서 왕 황금의 보물을 빼앗아갔습니다 폐하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어 술 취한 군인들이 수도원을 습격해서 황금의 황금눈의 보물을 뺏어갔다고 그러면은 자 신부죠 신부의 말을 들어주면은 이거는 이 교회가 올라갈거구요 수치가 아 나 이거 어떡하지? 그래 그래 그렇게 해줄게 납을 황금으로 바꾸는 실험에 착수하시고 어 이거 연금술사 아닌가요? 지원해주시겠습니까? 이러면 돈이 생길텐데 아직 잠깐만 지원 못해줘 돈이 없어 내가 에이 와이 역병이 의심되는 배 한 척을 검역중입니다 만일을 사탱해를 위해 한 그룹 봉쇄하시겠습니까? 봉쇄안에 아니 봉쇄를 하면은 돈 드는건가? 아 나 이거 어떡하냐 진짜 아 예스 홀로 예스 홀로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자 역병이 의심되는 배 한 척을 검역중입니다 만일을 사태를 위해서 한 그룹 봉쇄하시겠습니까? 예스는 1번 아니요 2번 봉쇄를 하면은 봉쇄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을까요? 봉쇄를 안한다? 아니요 아 다행이다 아 혹사병이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이 매일 죽어나가 시체를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잘됐네 시체를 태워라 살아있는 자를 구하도록 성문을 폐쇄하게 시체를 태우면은 돈 나갈 것 같은데 성문을 폐쇄해 오오! 오오! 내 초마다 효과가 발생한다 오야 장난하냐 오오 죽었잖아 역병으로 백성들이 목숨 잃어갑니다 온디아 수천척의 배가 보입니다 모두 몸직 커다란 남자들이 가득 타고 있습니다 병력을 파견 상상하는 것은 자유지 아이 나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 아직 신에게는 열두척의 배가 봉쇄를 하면 무역을 안한다는 소리인데 무역이 없으면 시장이 줄어들고 병을 퍼뜨려주시네 병력을 파견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럴수가 아 지금 세병 죽였어요 왕만 살인게임 아닌데 자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배야 펜싱이라도 같이 즐길까요? 제가 지도를 해드릴테니 어느쪽이 이길지 내기하도록 하죠 뭐 내기? 내기! 음~~~ 내기라 하였사합니크 내기? 아 내기를 하면은 이게 좀 저한테 이제 칼질 할 것 같아가지고 콜? 그렇게 한가루 움직여서야 닥치게 하면은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하나는 뒤로 빼는거네 닥쳐잇! 감자! 어요! 어쭈 이제 제가 방어할겁니다 방어만 하고있어 그럼 뒤로 빼자 다음에는 제가 공격합니다 폐하 어 그래 들어와봐 저기에서 춤추시죠 뒤로 사람과 전쟁에서는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어 그래 야! 펜싱이라매! 던지는게 어딨어 아니 칼을 던져도 되나요? 펜싱 이거 찌르는거 아냐? 나 올림픽 생각하고 있었는데 샤부르랑 이거 할 수 있다 그 생각했는데 아이나 방금 브금이 형 어떤 거 말씀하세요? 존시나예요? 존시나입니다. 존시나 아이나 처음엔 다 그런 겁니다. 실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아 자존심 상해 얘를 하는 순간 얘한테 과외를 받는 거죠. 그죠? 돈이 나가는 거고 아니오로 하는 순간 아니아니아니 됐어. 야 뭐야 아니오로 해도 뺏어가네. 삥뚜뚜어가네 북쪽에서 바이킹이 공격해옵니다. 수비를 강화해야 됩니다. 어... 바이킹 공격해? 그래 공격해버려. 와아 아이들이 늑대에게 스켓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퇴치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직접 몰아내지. 폐하 사냥 도중에 부상을 크게 입었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날 흘러나옵니다. 야 빨리 AD킥 갖고 와. 의사를 가만히 놔둬라. 아 가만히 놔둬더니 죽는 거 아니야. 의사가 갖고 와. 와 나 봉화집협이 발생한 발은 절단한 수밖에 없음 뭐...뭐야 아 나 팔을 벌써부터 하나부터 잃어버리나요? 지금 2년밖에 안... 2년차밖에 안됐는데? 어? 아니 지금 몇 년이나 됐다고 지금 팔을 날라가 아니 샹크스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벌써 2년밖에 안됐는데 너무 이게 너무 좀 억울한 거 아니야? 아니 팔 납도? 어... 왕께서 또다시 죽었습니다. 다음 왕 제롤드의 왕 14대 9강 얘는 뭐 분량 뽑는 거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바이킹 몰아냈습니다. 아 이게 이어지구나 역사가 그래?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버릴까요? 포로는 해방해줘. 그래 동쪽나라 제구가 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도 동쪽나라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직 그대만님이 한계를 내사란 단명장님께 후원하셨습니다. 게임CH은 어디? 게임CH? 오직 명장TV 아 게임CH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오직 구대만님 네 쿠키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은 예능게임방송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3위까지만 적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동쪽나라 다른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들어보낼까? 국경을 폐쇄하면은 병사가 들을테고 환영하다 하면은 괜찮아 아 뭐야 이거 이럴수가 감옥에서 죄수가 많이 탈출했습니다. 수색대를 보내야 됩니다. 수색대를 보내면은 병사가 빠지고요 안 보내면은 다른 게 올라가나? 아이나 폐하 가게를 열어도 좋을까요? 제가 만든 부족을 팔고 싶습니다. 러브리구리님이 한계를 예능심 강명장님께 후원하였습니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공포게임방송도 어디? 명장TV 공포게임방송도 명장TV일 수 있죠. 근데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니까. 예 전문까지는 아니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구르 그리님 이렇게 감사해요. 앞에야 아 가게를 열어도 좋을까요? 제가 만든 부족을 팔고 싶습니다. 장사 장사하게끔 차려주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어 그래 차려라. 동쪽이 야만인들이 국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어를 강화하십시오. 콜! 그렇지 예전부터 수도원에서 생산해온 제품들을 상일 길드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규제해 주십시오. 어 그래? 규제해 마리베리 배야 상업을 금지하지 말아주십시오. 세금을 새로 매기셔도 좋으니 재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이거 무슨 뭐 팔랑기 왕인가요? 팔랑기 왕이야 어 그래? 어 너도 그래? 어 다 그래? 어 너도 그래? 얘도 그래? 어 다 그래? 팔랑기 왕이야. 왕이 힘이 없는 것 같다 약간. 예 아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공포전문 방송은 어디명장TV 공포전문 피디누구명장님 감자깡감자깡 감자깡감자깡 2부에서 온 파순이 같애요. 오직 그대만 님이 한 개를 오늘도 공룡 명장님에게 후원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명장TV 24시간 게임 방송 질차된 추천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섯번째 쿠키까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잇 좋아요. 율곡이이왕 아 율곡이가 그랬어요? 어둠 바이성에 젊은 공주가 유폐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젊은 띄고 공주 뭐야 이거 젊은 띄고 왜 이렇게 많이 띄었지 이게? 왜 내 꼬마 이북사랑 같지? 명생 장그래 미생특집 명생 장그래 모르니까 가르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모릅니다. 음 너무리구리 님이 한 개를 하여주 부엉신 명장님께 후원하였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포게임방송 명장TV 24시간 공포를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리구리 님 쿠키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을 준비해라. 가보자! 어둠 바이성에 오케이 빛나는 갑옷을 입고 왕은 용감하게 어둠 바이성을 향했다. 이거 위험한데? 어 네놈이 왕인가 갇혀있는 공주님을 구하러 왔나 아니요 아 저 잠깐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매우눈미호크 님이 준비를 명장님 아이쿠하여 수연하였습니다. 명장님 아인쪼하여 아인쪼하여 아 오늘 최고의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야 명장TV 방송환경에 큰 도움을 주신 아우리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매우눈미호크 님 아 아아 잠시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아 아 아 너무 많으면 또 이제 진행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3위까지만 재올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 감사합니다. 아 행복합니다. 맛있는 거 드셨었네요. 아 그럼요. 쿠키 달달하네요. 아 아 아 아 아 들리나요? 잠시만요. 아 나 마이크를 또 건드려버려가지고 아 들려요 여러분들? 아 재밌게 보고 있어요. 감자깡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 아 아 드디어 들리죠? 드디어 드디어 들리죠? 아 죄송합니다. 한번 툭 치면 이러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어 네놈이 왕인가 갇혀있는 공주님을 구하러 왔나? 그래요 구하러 왔다. 그렇군. 그렇다면 어서 공주님이 데려가게. 어 뭐야 어 아니 잠깐 내가 알던 그런 게 아닌데 뭐 우리 편이 뭐 아군이야? 뭐야 아 잠깐 서로 죽일 필요는 없지 공주님을 구하러 왔잖아. 그럼 어서 데려가 자 잘가 어 뭐 또 안되는 안되는 뭐야 어 감사합니다. 용감인이신 폐야 정말 멋져요 손 한번 안쓰고 어떡해 돌아오셨습니까 폐야 저희가 준비한 여흥은 즐거우셨는데요 그 드래곤은 좀 비쌌죠 뭐야 누가 지불해 야 너 마음대로 이렇게 국고 카드 이게 법인 카드 이렇게 긁으면 안 돼 야 네 돈이 아니란 말이야 세금 돈이야 이거 약간 대한민국 현재 몇몇 정치인들 따라하네 지금 코스프레 하는 거야 지금 네 돈이 아니야 국민들의 세금이란 말이야 지금 어 지금 오른쪽이 777 잠깐만 아 오늘 좋은 일 있으려나 누가 지불할 거야 국고에서 나갔습니다 북부의 백성은 아 오늘 진짜 좋은 꿈을 꿨거든요 오늘 왠지 내기 특집에서 제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야 좋은 꿈 꿨다는 생각 후원합니다 아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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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성님 폐하 너무 감사함 너무 아오미 성님 안극하옵니다 아 아 네 우리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 시평님께서 백옥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늘 열심히 하는 명장 예니게임방송 보여드릴게요 고쳐졌죠 여러분들 고쳐지게 나오나요 어때요 여러분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시평님 또 명장TV의 사랑을 또 이렇게 명장TV는 사랑을 식구네요 돈 많이 벌어서 만억개 보여드릴게요 아유 언제 또 이제 디자인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뭐 과일주스라든지 뭐 아니면 그 매니파니라든지 말씀하세요 예 지금 제가 시간 있을 때 말씀하세요 지금 바빠질 것 같으니까 뭐야 이거 아 아 아 저 알들이 리포트를 이따구로 쓰면 어떻게 해 아 아 아 아 아 아 결제 못해줘 아니 알들이 리포트를 이따구로 쓰나 어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말이야 지금 알들이가 지금 방송은 다 끊고 말이야 알들이 다시 쏘아 아 지금 뭐하는 거야 퇴근 시간만 보고 말이야 어 집에 가고 싶어 영원히 쉬고 싶어 어 다시 쏘아 그렇지 전송 뭐야 이거 아 감사합니다 사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말 좀 꺼지는 건가요 예 맹장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완야합니다 네 저는 뭐 작은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습니다 분량 뽑아야 되니까요 명제님 알집 같은 거 그만 쓰세요 요즘 대세는 반디집입니다 뭐가 달라요 그게 근데 확인 누르면 아 이렇게 되구나 뭐가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른 거죠 자 어 지금 균형이 되게 잘 맞고 있고 7년 동안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 오늘 너무 후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터졌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상님 사람이다 어서오세요 알집은 압축속도가 아 명파민님 사람이다 어서오세요 아이 좋아요 북부의 백성은 미신에 현혹되어 신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수를 늘려야 됩니다 아 제가 중세 군주가 돼가지고 이거 판단 내린 건데 아니 내리지 마 니네 세금 또 안 낼 거잖아 아 이거 뭐 까는 건 아닙니다 물방울 강이 또 말라버렸습니다 댐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 건설하자 뭐 니네 그래 먹고 살아야지 갓디집이 좋긴 좋죠 아 그래요 아 집에 가고 싶어 영원히 집에 가고 싶어 아 보고 계셨구나 과장님이랑 같이 보다가 혀 흩어졌어요 과장님 좀 잘해주세요 명파민님 직급은 모르겠지만 잘해주세요 맨날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든만에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진짜 이 시대의 허준이야 이 시대의 허준 정말로 정말 잘해주세요 진짜 의사될 그런 어떤 그릇이신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 집중해보세요 지금 환자도 환자인데 이렇게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애틋함 사랑을 주실 때가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오늘 어떻게 한번 회식 콜 아이 좋아요 그 뒤로 명파민님이 그대로 쉬었다는 얘기가 그대로 쉬게 하면 안됩니다 아무튼 과장님 잘 좀 해주세요 너무 웃겨요 감사합니다 환자분들 환자분들 중에 너무 우울해 보신 분들 있으면 명장TV 잠깐 자연스럽게 틀어주세요 더 우울하게 아닙니다 재미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파민님 잘해주세요 명파민님 항상 하는 얘기가 채팅으로 환자들이 아프면 안될텐데 대한민국에 어떤 병들이 있으면 안될텐데 또 어떤 환자가 있었어요 제 가슴이 아파요 진정한 허준이에요 이 시대의 허준 정말 난세 영웅이 바로 이 명파민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해주세요 아 예 좋습니다 아 맹장님 거상 오늘 250 찍었어요 야 거상이라는 게임이 참 녹아다가 심한 게임인데 그런 250 대단하십니다 네 과장님 화살 갔어요? 그래요 먹고살기 힘드시죠 예 과장님 잘해주세요? 예 과장님 뭐라 하시면은 좀 제가 돌려 까드리겠습니다 인사이드킥으로 그냥 예 과장님이 약간 뜨끔하시게끔 뭐 말하세요 저한테 제가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욕 안하고 욕 원래 거의 없지만 아무튼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명파민님 편한 어떤 근무생활 될 수 있도록 예 말해주시면은 제가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뭐 이런게 불편하다 얘기해주시면은 제가 아 요새는 뭐 의사들이 다 이제 친절하셔가지고 뭐 이런 부분은 없죠? 뭐 이런식으로 하면서 예 말씀해주시면 돼요 예 제가 예전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게임사랑님 치킨 한번 드시게 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게임사랑님이랑 과장님이랑 같이 회사에서 보고 있었는데 과장님 보고 어 과장님 게임사랑님 열심히 일하시는거 같은데 어떻게 치킨 가시나요? 가시나요? 하면서 이렇게 게임사랑님이 또 이렇게 치킨을 먹게 됐다는 후문이 예 사랑합니다 아 네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예 정말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장님이었어요? 야 알겠습니다 자 어 윌리엄 브랜든이 말하네요 게임을 건설하면 바이킹들이 강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래 바이킹 뭐 내 자식이야? 계속해 뭐하고 있어 그때 치킨 3마리 4명이서 먹어도 좋았어 야 게임사랑님 명장님 안티아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예 다 팬분이죠 폐하 항구 근처에서 트렌디한 선술집을 개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약간의 자금을 빌려줄 수 있나요? 울파?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약간 신용불량자 같은데요? 돈을 안 갖게 생겼어 약간 미안하다 암시장이 활기차고 있습니다 길거리로 상식적인 선에서만 정치를 할게요 야 벌써 10년 동안 하고 있네 야 오바마 땀치는 정치력 어 길거리로 군대를 보낸 녀석들을 막아주세요 군대를 보내? 콜 폐하 백마술의 기초를 가르쳐 드리죠 아 됐어 필요없어 무기를 제작하려면 광산에서 채광되는 철광속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아니 왜 무기를 그 나무 같은 거로 안해나 어떻게 아 자급자급적 좀 해줘야 되는데 무기가 또 없으면 또 이게 좀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무기 없으면 다른 어떤 나라의 공격에서 못 버틸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타기 커 안돼 안돼 아니요 한번만 해주고 물방울 강하고 부근에는 위험한 습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일대를 소독합시다 위험한 습지가 있다고? 조금만 해라 매트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녀석은 이간질하는 거짓말쟁이예요 하지만 유용한 자야 그래 그래 너그럽게 넘어갑시다 벌써 15년 동안 재위를 했습니다 아 좋아요 600년이 흘르고 나서 이렇게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쪽나라 여왕님께서 책 40권을 헌상해줬습니다 도서관을 건립합시다 아 도서관을 건립하자고 돈이 나가잖아 미안하다 밤의 수도는 위험합니다 자 여기서 어느 하나가 떨어졌을 때 죽었지만 어느 하나가 올라갔을 때도 저는 위험합니다 예 병사가 다 풀로 채워지면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뭐 농민반란이라든지 뭐 여러가지가 있겠죠 밤의 수도는 위험합니다 야간 외출을 금지해야 됩니다 야간 외출을 금지를 하면은 수도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배가 나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야간 외출을 금지하면 돈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 나 야간 외출을 금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간 외출을 금지합니까 아 네 공물 가격이 너무 쌉니다 아우 악마같은 놈 악마를 만났어 빵 가격을 인상해 주십시오 그래 가격을 좀만 올려보자 어 다행이다 아 나이스 생각보다 재밌네 인생게임 그죠 예 금지하시오 어디 뭐 시장바닥에서 예 한 번 예 얘기를 나누시는 분 같아요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억측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고 밟혀야 됩니다 닭고기가 야 이것들 치킨 가격을 마음대로 비읍읍 정말 아니 AI랑 뭔 상관이 있다고 치킨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야 지금 어 아 나 이것들 안돼 이러면 예 우리 갓치킨님을 말이야 어 누가 마음대로 이 가치를 조정한단 말인가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억측이 낭무합니다 야 뭐니뭐니 해도 이제 뭐 여러분들 고등어고기 생선고기 다 필요없어 치킨이 치킨이 이렇게 정말 영향력 있네요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 하자 어 닭고기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위협은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런 규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야 19년 제비 폐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8000골드를 빌려드렸죠 이자는 5% 꺼져 소들이 전염병으로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부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세요 아 그래? 아 그럼 농업인들 도와줘야지 그래 도와줘 야 이 거짓말을 알아 잡아와 잡아와 빨리 당장 잡아와 역적이야 역적 지금 안그러도 운영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페이크를 날려 지금 속아 넘어가신거라구요 그 그래 무기와 전술에 대한 새로운 실험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지원해주시겠습니까 어 무기와 전술이야 4415 가 4415 그냥 하객진 펄쳐 그냥 그리고 이순지 장군님 있지 난중일기 읽어 그러면 된다 아니요로 하면은 야 이거 군사 깎인데 얘를 해야겠네요 어우 네 자 돈을 쓰고 어 무기와 전술을 업그레이드하니까 병사와 우리 국민의 어떤 보안 안보가 이제 증가됐습니다 그 좋아졌죠 옛날이나 현재다 치킨은 위대하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게 스켓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 겁니다 백성에게 교회세를 새로 부과하고 싶습니다 니가 뭔데요 물론 세수 일부는 왕실과 나오죠 니가 뭔데 일부야 다 우리 너도 우리 어떤 우리 나라의 국민이야 이러면 안되지 아니요 나도 나는 거기 없다 나는 그림자 뭔 소리야 광산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중입니다 야 우리도 돈 없는데 아 나 알았어 야아아아아 이런 젠장 아 26년동안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 쫓겨났습니다 최고 득점이 달성됐네요 야 이거 다 지난거야 이렇게 아니 어디까지는 거야 이게 폐하에게 행운이 깃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가 보이는군요 자 이게 쭉 이제 아마도 제가 이게 이게 뭐 1200년도 예 금방 오잖아요 이게 벌써 800년인데 빠르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아 1,2,4님은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1200년도까지 가면은 아마도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그때 마녀를 만나서 엔딩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하에게 행운이 기뜨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가 보이는군요 폐하의 삶의 색다르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 수다쟁이 보루엣의 마을이 맞싸웁니다 강력한 마법의 힘이 폐하를 위한 새로운 미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 이 새로운 우주에는 세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주의 기운 계속해봐 거짓된 행운이 폐하가 지하 감옥에서 얘기치 못한 동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 아 이거 한 번도 살려준다는 건가 어 야심참 도마베는 한 세대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 계속해봐 쏠풀고 있어요 지금 쏠풀고 있어요 죽음을 초래할 축제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께서 화려하게 돌아가실 것입니다 장난하냐 뭐어라 뭐야 이거 재수없게 아니 화려하게 돌아가실 겁니다 는 뭐야 관짝에서 무슨 폭죽이라도 터지나요 만수무강 하소서 폐하 폐하의 만수무강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기도만 하라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아니 이런 문자에 적혀있다 동쪽 작은 마을의 주민들이 골렘을 만들었다 병력 파견해봐 우리나라는 교회의 권위가 너무 약합니다 백성들이 신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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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올려줘 교회가 백성들에게 신의 심판을 내릴 권한을 주십시오 교황은 황당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아 그건 안되지 나대지 마 아 이거 어떡하지 얘를 하면은 일단 종교가 올라가는데 얘 뭐 적절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이 있다 거인이 파볼리 주변의 땅을 흔들고 있다 성직장을 보내 독도로 가라 성직자를 보내버리면 좀 더 올라가겠죠 아니구나 폐하 광산에서 엄청난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어 그래 이제 부강나라가 되겠고 이야 나이스 우리 상인길드가 상거래를 통해 통제해 온 덕택에 왕국경제가 윤택해졌습니다 자 중앙은행을 성립받는건 어떻습니까 콜 좋아 이야 아 여기도 후원이 있네요 금융계의 후원 재정난에 빠졌을때 중앙은행이 보호해줍니다 어 자금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화폐를 만들면 됩니다 어 그래요 어 재정난에 빠졌을때 오 오 그래 콜 어 이제 돈 걱정은 없어요 이제 좋다 어 오늘은 폐하의 스무살 생신입니다 저와 함께 축하해요 콜 최신 농업기술 덕택에 올해는 풍작이었습니다 여유부는 어떻게 할까요 모두한테 나눠줘 그래 남쪽 나라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의 동상이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콜 뭐냐 일부 백성이 폭도가 되어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필요한 경우 사살해도 되겠습니까 폭도는 막아줘야지 그래 막아줘 백성이 폭도가 된 원인은 효밀 식중독이었군요 비축에는 식량을 소각하시겠습니까 소각 아 그래 그래 어 뭐야 소각이란 게 불태우는 거잖아요 아니 왜 아니 식중독이 걸릴까봐 미리 그런 음식들 빨리 버려버린 건데 비축에는 식량이 사라졌다 앞으로 몇 년간 백성이 기운에 처할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아 나 미치겠네 저는 음유 유명한 음유시인과 친분이 있습니다 제가 싸인 CD를 드릴 테니까 5만원에 사시겠 아 아누나 음악을 함께 즐기시겠습니까 멜론 틀면 돼 뭐 그렇게 즐길 필요가 있니 콜 다행이다 야 음유시인 공유한다 아 이게 있구나 아 이거 3개 체크를 해야겠네 이제 나라가 활기만 있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에 적혀있다 검은 새를 믿지 마세요 거짓 정보만 가져볍니다 아 아 아 그렇구나 검은 새다 그죠 이런 문제에 적혀있다 사쿠야는 악한 악한 자의 꼭두각질이다 슬프기도 바르지 아 예 비열한 자식 내놈의 깃털에 한 번에 뽑아버리겠어 아 아 쩜쩜쩜 그래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귀여운 하얀 비둘기 어서 해봐 호우 호우 두 비둘기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제서야 당신이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입니다 하 잘도 피하는군 악마 자식 아주 잘해줬어 덕분에 이 자가 내놈의 본심을 안 차렸을 것이다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맞아 어 검정색은 애는 뭐 나쁜놈이라매 날마다 뜻깊은 조언의 글을 써주었건만 전부 무의미했지 아니 뭐 무의미한 건 없어 그렇다 내가 편지를 쓴 자이다 허나 너는 진정한 진정 비둘기를 신용했었는가 아니 뭐 신용까지 있니 뭐 믿음 믿는거구먼 개마새진수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히어로스님 어서오세요 하나입니다 놈의 말을 듣지 마라 나는 녀석의 녀석이 성이 성의 숲 출신이 아니라는 증거도 가지고 있다 성의 숲 출신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얘가 이렇게 검정색의 새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녀석이 하는 말은 얘를 흰색 얘를 믿어보도록 할게요 녀석이 하는 말은 모든 것은 거짓되고 분란을 초래할 뿐이다 선택지를 주마 나의 왕이여 오로지 한 마리에 세만이 남을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 내가 자네 다는 녀석 널 선택할게 결단력의 왕 흑과 백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린다 13년 제비했어요 좋아 폐하 빵가격이 너무 높아서 모든 백성이 빵가격이 아니라 금가격이라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가 아니라 금리바게트라고 그래 반값으로 해줘 이럴수가 강도가 들었습니다 대담한 갱단이 보물을 아니 보물을 훔쳐왔습니다 이런 니 친구냐 아유 고트프리드공은 열심히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당신에게 공범자의 정보를 불었고 야 이거 나라 안에 도둑놈이 있네요 이렇게 어쩐지 세금을 모아놓은 모아도 내 세금이 어디일 수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도둑놈이 있었네 보물이 절반을 되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짝짝 고마워 폐하 이웃나라의 젊은 공주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미쳤냐 결혼하면 결혼 자금 나가지 않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결혼을 안해 아 이거 불확실한데 안해 아이고 이런 어 잠깐만요 중앙은행은 왕실에 특별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 나 아 중앙은행이 이렇게 또 예 중앙저축은행 아잇 좋아요 콜 받아 화폐 찍어내 폐하 잠시 귀를 빌려주십시오 아잇 뭐하는 거야 아잇 죄송합니다 취향이라 젊은 여자가 자신의 아들이 폐하의 사생화라 주장하는데 원하시면 제가 처리해드릴까요 처리? 아니 개승자를 낳는다 자 하나만 더 체크되면 돼 지하 감옥에서 정신을 지하 감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 나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자의 아들은 성에 머무리게 되었다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제가 불장난 술 취한 군인들이 수도원을 습격해 황금눈에 보물을 뺏어갔습니다 폐하 합당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래 폐하 멧돼지 사냥을 받을까요 아니 폐하는 통풍을 앓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고기를 줄이고 야채를 만드시고 남봉지를 뭔 소리하는 거야 자식아 어디에 뭐 어디에 뭐 이게 남봉 무슨 남봉이야 남봉은 남봉은 옛날에 우리 명절팀의 애청자 꼬궁님이 하셨더군 에 내가 언제 남봉이었어 아이 나 그런 말 하지마 아 죽음회님 얻어오세요 환영합니다 남봉지는 그만두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누르면은 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아 나 통풍을 앓고 있다고 하네 아 일단은 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다 통풍을 앓게 된 거야 아니 어느 정도 폭풍 남봉인가요 폭난 예 피야 큰일입니다 젖소에서 우유가 아니라 피가 나옵니다 야 그러니까 살살 짜야지 그거를 의사 불러 이상하군요 이건 진짜 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케첩인가 자세히 알아보게 도움이 안 되는군 의사야 뭐야 돌팔이야 의사야 뭐야 진짜 피가 아닌 것 같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참신합니다 아 나 얘를 믿어줘야 돼 그래 자세히 알아봐라 아드님은 훌륭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어 그래 그래 같이 한번 축구 한번 하자고 얘기해봐 음 들여보내게 니가 왕자야 나는 다음 국왕이다 이 교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쳐다라 야야야 그건 안돼 너 그런 식으로 배우면 안돼 왕이란 것은 여러모로 이제 정치를 잘해야 된다 전혀의 피를 빤 거머리로 만든 비장의 약입니다 드시면 단박에 통풍이 났습니다 어 그래 먹자 뭐야 물약을 마신 왕은 며칠 동안 헛소리를 했다 야 인생 균형이다 어 너무 이렇게 방송하지 말고 어 라디오도 좀 하고 노래 좀 듣고 이렇게 쉬어가면서 하란 말 하이즈 좀 하란 말이야 하이즈하고 피파하고 이렇게 어 공포게임도 하고 인생 균형이다 어 야 야 야 이거 술 먹고 와 이럴 야 인생 균형이야 야 야 성직자 어디갔어 야 성직자면 다야 야 인생 균형이다 어 회복 후에도 통풍이 났지 않아 왕은 단숨에 늙어버렸다 뭐야 저소건은 왕자 전하께서 계획하신 성공적인 장난이었 아 아 나 왕자가 장난친거라고 그 돈이 얼마가 나갔는데 지금 아 나 이런 하 그래 넘어가고 위병 위병 왕은 악마의 앞잡이다 뭐라고 니네 아빠야 나는 아 너 이게 그렇게 말버릇 어디서 배웠니 뭐라고 배신자 짐과 승부하자 뭐라 했어 방금 어마마마를 욕되게 하지마라 거문 조심해서 다루십시오 제가 폐하를 찌르기도 전에 혼자 다쳐야 곤란하지요 뒤로 한번 빼주고 아 이거 한칸이 한칸씩 오네 어 알았어 천천히 즐기겠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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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찍읍니다 감자껌 그렇지 후 후 그대도 점포로 만들어주지 오 아직 살아있어? 던져 하나 지금 거리가 있으니까 던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둘 석양이 진다 감자껌 그렇지 나이스 샷 한번더 감작 한번더 감작 한번더 감 작 오 오 잡았어 내가 왕이죠 오케 좋아좋아좋아 뒤로 한번 빼자 그렇지 아 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죽는 거야 이건데 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석양이 진다 궁 으아아아악 뭐야 아니 바로 죽는 게 어딨어 그렇다고 어 잠시만 이거 몰라요 지하 감옥에서 정신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왕은 자신을 배신한 아들을 발밑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춤을 거뒀다 자 잘가요 내 소중한 사람 와 개 아깝다 정말 이럴수가 아 지하 감옥 이게 되게 어렵네 지하 감옥을 어떻게 해야되는 거야 아들한테 팀킬 어 아데마르 구강이 됐습니다 배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해야 하옵니다 충분하잖아 어 이 수도에 금세공사들이 장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업협정을 맺었습니다 배하가 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 야 그 합법적으로 해 알았지 믿는다 뽀미님 사람이다 어서오세요 배하 벤싱이라도 같이 즐길까요? 제가 지도를 해드릴테니 어느쪽이 이길지 내기하도록 하죠 내기 내기 콜 뒤로 안 빼주고 빨리하지 성남매떼지 오 성남매떼지 쫀다 이거 석양이 진다 성남매떼 그렇지 나이스 제가 찔렀죠? 오케이 얘가 주춤했네 방어 방어 그렇지 전진 한번디만 오 얘 쓰러져있다 쓰러져있다 닥쳐 닥쳐 그렇지 나이스 다왔다 다왔다 감저龕 그렇지 오우우워우우 새로운 공격 어리석은 도발 패하의 승리입니다 이게 바로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것이에요 실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아니 이렇게 이기나 지나 아니 지가 과외할 생각만 하고 있네 아니 어차피 약을 팔고 있어 왕을 상대로 말이야 지금 실력을 향상시킬 방법 제가 오른쪽 밑에 얼간이 예언자의 알현을 혈악한다 이걸 체크해줘야 되고 지하감옥에서 정신 잃어야 되고 항아리에 말을 걸어야 되는데 필요없을 것 같은데 서쪽나라 왕이 우리나라 영토의 일부를 구입하고 싶다는 정가를 보냈습니다 정가를 보냈다 제게 차님 어서오세요 환희합니다 알라바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 그렇다면은 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영토를 주면은 안될 것 같은데 아니 안줘 폐야 가난한 사람들이 폭도가 되어 도시를 씻겨가고 있습니다 아 얘가 또 이제 말썽이에요 그죠 좋을대로 해 냅둬 반창 놀 때 아니겠습니까 기노빈님 어서오세요 어 폐하의 군사들이 사제들과 신도들에게 보비라는 핑계로 돈을 같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디 그들을 막아주세요 그래 콜 거짓말입니다 저희는 저들이 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만 거두었습니다 저들의 만에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아 얘네 둘이 싸우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고 있네 대남 폭탄님 어서오세요 환희합니다 어 그렇군 아니 환란기 왕이야 세금을 낮추도록 해 그렇군 아이고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어서 더이상 백성이 폭동을 막을 수 없습니다 폐하도 지금 도망치십시오 뭐 뭐라 튀어 왕은 도망가라 했지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파 도중에 이교도인 폭도에게 습격당해 사망했다 하 나 진짜 재밌어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재밌는데 이 세계를 얻어줘야지만 엔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얼간이 예언자의 아련을 허락한다 막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막판만 하고 도전해서 이제 안되면은 바로 이제 프레디 넘어갈게요 얼간이 예언자의 아련을 허락한다 아 이거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이런게 걸리는게 어려워 짹짹잭 어서와 피야 어 성방어가 부실합니다 요새를 새로 건설해야 됩니다 폴 부르밍튼 장군 강의 흐름을 거스르는 연어 같군요 그래 공물 가격이 너무 쌉니다 빵가격을 인상해 주십시오 빵가격을 인상을 하면은 돈이 벌리구나 검은새를 조심하십시오 나쁜 소식만 가져옵니다 알았어 패야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패야의 소피에서 진달래 같은 냄새가 납니다 당분간은 말을 타시고 행차하시는 건 상가하십시오 자 얘가 의사에요 의사 말을 들었을 때 좋은게 있었나 그때? 그걸 알았다 수녀들이 고양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행동이 마을까지 전염했다고 아 지금 백성들이 모두 다 이런게 있어요 지금 장군을 부를까요? 내버려 두개 장군! 왕은 군대를 파견해서 고양이 소리를 내는 수녀들을 진압했다 교회는 매우 부끄러웠지만 감사를 표했다 부끄러울 때는 이런 문장이 적혀있다 섬의 백성은 우리의 위협 기선을 제압하여 공교하는 것이 상책이다 섬의 백성은 우리의 위협이라고? 뭔소리야 이건 아닌거 같은데 어 이럴 폐학계 백마술의 기초를 알려드리죠 돈 나가잖아? 아니? 괜찮아 올해 봄 축제는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뭐야 이거 데이트 신청인가요? 아 나 게임에서 이렇게 설렌... 아 나 벚꽃을 이렇게 같이 가... 벚꽃을 레이디 그레이시랑 같이 가게 되네 예? 콧구멍이에요 눈이에요? 어디가 콧구멍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레이디 그레이시랑 같이 이제 벚꽃축제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벚꽃축제 누구랑 가시나요? 벚꽃축제! 누구랑 가세요? 그렇게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한다 죄송합니다 네 질문에 어... 질문 자체가 좋지 못했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요 여러분들 거길 왜 가요? 저도 일갑니다 어 좋아요 그걸 어떻게 가요? 아 못 갈 수도 있죠 예 바쁜 척을 하세요 바쁜 척 벚꽃축제 가족끼리 가야죠 가족끼리 가는게 제일 어... 무자본으로서는 현명합니다 예 학원 갑니다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텐데 와 저 이제 가봤는데 진짜 완전 커플이 쫘악 중공군 아시죠? 중공군 태극기 유날림의 중공군 쫘악 커플들이 그냥 쫘악 솔로가 없어 한 명이 온 사람이 없어요 혼자 온 사람이 없어 다 이게 여자끼리는 와도 여자 두 명 이렇게 한 명끼리는 와도 옛날 얘기인데요 여자끼리는 와도 남자 이렇게 한 명 한 명 두 명이서 붙어다니는 그런건 못봤어 야 다 그냥 커플 혼자 다닌 사람 한 번도 못봤어요 예 뭉치님 어서서요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야죠 어 낑갈냥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아니 전 혼자 가봤어요 혼자 예... 작년 얘기에요 작년 엠... 올해 봄꽃축제... 아니 봄축제는 저 학교 가시겠어요? 제 예쁜 친구들을 불러다가 외국 영민들을 접대해보죠 어... 친구들을 불러? 콜 죄 없는 젊은 여성들이 차례차례 학살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만행을 방치할 수는 안됩니다 어 그래그래그래 안되지 안되지 적국에서 평화협정을 제기해왔습니다 전쟁을 끝낼 절호위기입니다 어 콜 아 나이스 동쪽나라 제후들이 호전적인 전쟁 군주 아래에서 세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파견하십시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걸? 아 이거 병력을 파견해서 이게 어떻게 할까요? 명쟁이가 간채 음... 파견해봐 큰일입니다 군용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오우 수다쟁이 보류앤놈이 투석기를 파기했습니다 놈의 사지를 찢어놓아도 될까요? 진정히 하면은 이게 깎이는거고 수다쟁이 보류에 보류에 들어오라해 원무깔아 오라해 빨리 이 자식 인마 거인과 테니스를 치고 있었어 내가 졌지만 내 눈을 추방하겠다 군대에 변상하게 그래 변상해 이 자식아 폐하의 적인 멧돼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러운 수단이긴 하지만 이용해도 좋으실겁니다 콜 어 다행입니다 물방울강이 범람하여 종국에 홍수 피해가 생겼습니다 교회와 군대 모두 구호활동을 해주세요 그래 콜 아이씨 새로운 과두정치제로 인해 왕은 국위로 추방되었다 야 이거 깨기가 어렵네 이게 왕께서 승하였습니다 제임스왕인데요 아니 이걸 이거 아 잠시만요 비축식량 아 현재 이걸 나오게 해주구나 오오 물음표도 있네 이런게 있었네 공격 포인트도 있고 달성한 목표 아 다 달성하면은 깰 수 있나봐요 발견한 카드도 이렇게 이정도 되고 제럴드 알겠습니다 자 명장의 예능게임방송 한번씩 끊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명장의 레인스라는 중세군주가 되어서 선택을 하면서 정치를 하는 게임 잘 봤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플레이해서 꼭 엔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부장 야 이 게임이 진짜 균형이네요 인생 균형이다 균형이네